이곳은 침대인가? 매트리스인가? 와 진짜 침대랑 똑같아요 버튼 단 하나로 초초초 스피드 에어철이 침대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진머만 원터치 에어침대 맨바닥에서 배김없이 흙 자갈 위도 배김없이 침대 프레임 위도 텐트 속에서도 공원 야외에서도 어디서든 나만의 이동형 침대 얇은 자동충전 매트? 공기주입해야 하는 에어매트? 모두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 무려 무려 41cm 크고 두툼한 에어침대 완성! 역시 독일 진머만 독일 진머만 원터치 에어침대 집에 손님이 와도 배기는 요 대신 초! 초! 초 스피드 에어침대! 버튼 하나로 에어 자동주입 시스템 매트리스 내부 35개의 에어 기둥 설계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꺼짐 없이 고른 에어 분포! 탄탄이 버티는 쿠셔닝! 척추 굴반 전신 무리 없이 탄탄 지찍! 야외 나들이 갔어도 에어침대! 시골 부모님 댁에서도 에어침대! 허리 편한 푹잠을 위해 에어침대! 두 개 샀어요! 서울서 애들 오면 너무 편하게 잘 잤다고 아주 좋아해요! 기존 얇은 차축 매트 25cm 에어 매트 완전히 다릅니다! 높이 41cm로 진정한 침대형의 탄생! 2명 이상 충분한 파중 테스트! 300kg 확인! 접을 때도 순식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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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공간이 확 넓어짖죠! 낚시 가서도 편안한 낮잠! 차박할 때도 푹신푹신 꿀잠!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 혼자 사는 원룸에서도 오케이! 딱딱한 일반 매트리스 대용 푹신한 에어 매트리스! 가게 등 업장에서 주무시는 분도! 작게 접어지니까 여행 가방에 쏙! 기술에서 품질에서 압도하는 독일! 독일 진머만! 원터치 에어침대 본체! 에어 텀프! 충전 케이블! 에어 주입용 로츠! 탄탄한 전용 보관 가방까지 더! 마지막 가격 인하! 50% 폭탄 인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폭탄 세일! 싱글 한 달 3만 3천 원에! 딱 3만 원만 추가하시면 더 큰 초대형 더블 사이츠! 독일 진머만! 브랜드를 꼭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마지막 첫 특가! 놓치지 마세요! 펴고 접고 너무나 빠르고 쉬워서 캠핑, 차박, 낚시는 물론이고요 침대 부족한 콘도, 펜션 가서도 평상시 거실에서 온 가족 주무실 때 부모님 때 방문할 때도 꼭 갖고 다니세요! 언제 어디서나 호텔처럼 크고 멋진 에어침대에서 푹 주무실 수 있겠죠? 버튼 하나로 에어 자동 주입 시스템! 매트리스 내부 35개의 에어 기둥 설계!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꺼짐 없이! 고른 에어 문터! 탄탄이 버티는 쿠셔닝! 청축, 굴반, 전신 무리 없이! 탄탄 지지! 여름엔 에어 위에서! 공중 보양한 듯 잠자니까 더 시원하게! 가을, 겨울엔 에어가 난방 기운을 머금어 더 따뜻하게! 사계절 좋은 에어침대! 손님 방문 시 초스피드 에어침대! 아이들 방방 뛰고 놀 때도 좋고!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 시 바닥 습기, 냉기마가 안락하게! 내 집 안방처럼! 어디 갈 때는 꼭 에어침대 가져가요! 잠자리가 너무 편해요! 원터치 에어침대 본체! 에어 펌프! 충전 케이블! 에어 주입용 로츠! 탄탄한 전용 보관 가방까지 더! 마지막 가격 인하! 50% 폭탄 인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폭탄 세일! 싱글 한 달 3만 3천 원에! 딱 3만 원만 추가하시면 더 큰 초대형 더블 사이즈! 독일 진머만! 브랜드를 꼭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마지막 첫 특가! 놓치지 마세요!